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겁니다. 웹 웹서버를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웹서버를 리눅스에 설치하면 여러분의 컴퓨터는 그 한 대의 제한에서 멎어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웹브라우저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구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인터넷은 제가 크게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하나는 클라이언트 또 하나는 서버 서버 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뭘 하나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합니다. 즉 요청하고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서버는 정보를 응답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구체적인 응용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웹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컴퓨터를 클라이언트 정보를 요청하는 걸로 쓰기 위해서는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나요?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웹브라우저에는 자 요렇게 생긴 UI가 있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요렇게 입력하는 거죠. google.com slash index.html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구글 닷컴에 해당되는 컴퓨터 우리 이거라고 칩시다. 바로 이 컴퓨터에 웹브라우저가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뭐에 대한 요청? index.html을 보고 싶다. 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버 컴퓨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냐면 바로 웹서버라고 하는 분류에 속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은 항상 켜져 있다가 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분석합니다. 지금 우리의 요청은 index.html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웹서버는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또는 SSD와 같은 저장장치의 어딘가에 붙어있는 index.html 이라고 하는 요 파일을 예 웹서버는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파일을 읽어서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리스폰스 해주는 겁니다. 응답해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웹브라우저에게 그럼 웹브라우저는 이 index.html 이라고 한 저 파일의 내용을 해석해서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웹브라우저의 본문에 표시해 주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요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웹브라우저 한번 보시죠. 이 웹브라우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뭐가 있나요? Firefox Internet Explorer Chrome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 웹서버 역시도 이 웹서버에 속하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로 예를 들면 아파치 엔진엑스 또 IIS 이런 여러가지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마치 웹브라우저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깔아서 써야되듯이 웹서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서버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러가지 현실의 복잡성 때문에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용 자체가 복잡할 건 하나도 없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웹브라우저가 우리의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하려면 구글처럼 우리도 뭐가 필요한가요?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줘야죠. 그 주소는 그게 두 가지죠. 도메인 네임 이 있고 IP 어드레스가 있는데 도메인 네임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지금 단계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컴퓨터의 IP를 통해서 웹브라우저가 접속할 수 있게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IP를 어떻게 알아내는가는 제가 이전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자신의 IP를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를 우리가 직접 설치해보고 이 웹서버를 동작시키는 방법 또 웹서버들은 보통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중요한 것은 웹서버라고 하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눅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서버로 활용하는 방법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예 가장 실용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써 저는 웹서버를 가져온 것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